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재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7만원가량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차례상이 올릴 식재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합니다. 야채값도 엄청 비싸고 모든 물건값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훨씬 싼 것 같아요. 중소반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달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27개 추석 재수용품 가격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전통시장은 29만 5천원, 대형마트는 36만 7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품을 사려는 시민들은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특히 정육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제한될 때는 한우로 선물 세트를 꾸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추석엔 30만원까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일 가게 표정은 좋지 못합니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명절 인기 선물 세트인 과일값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금역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이벤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 할인된 가격에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있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 오시면 혼합세트가 저희 집에서 6만 7천원을 팔고 있는데 이걸 사실 경우에 온누리 카드를 사시면 일단은 7만원을 사셨다고 치면 7천원 혜택을 받으시고 또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2만원을 환급받으니까 이 6만 7천원짜리를 4만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등 체감 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에서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국내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장이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통시장을 산행해주셔서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 추석도 전통시장에서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